니콘 쿨피스 P330은 AF 모듈을 통해서 AF와 접사촬영, 풍경촬영, 수동초점을 지원합니다. 수동초점은 오른쪽의 휠다이어를 통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접사촬영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접촬영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많은 사용자들의 경우도 아주 뛰어난 접사촬영 능력을 제공하고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아주 수월하게 근접촬영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휠다이어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서 무한대까지의 전환이 아주 빠른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컴팩트 카메라로서는 상당히 편리한 수동초점 능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OK 버튼을 누르면 MF 수동초점을 잡을 때 확대 기능이 자동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OK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지금 일반적인 형태로 변경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또 OK 버튼을 누르면 다시 MF 수동초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dare we toby rad longer terms. MF 수동초节 down.